백선엽 장군님의 동상이 드디어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세워진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에 동상이 들어서는데 여기 백선엽 장군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먼 대통령의 동상도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고 문재인 때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들입니다. 백선엽 장군님의 위상은 우리 국군의 첫 대장이자 국군 최초의 4성 장군이자 낙동강 방어전투를 성공적으로 미 8군 사령관인 워커 장군과 함께 이끌면서 대한민국을 지킨 분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지켰고 엠플리트와 더불어서 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한 서울을 탈환하고 평양수복 작전할 때도 선두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재인 때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현충원에 안장이 되지 못하고 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되셨는데 당시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보훈처였습니다. 보훈처의 입장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전현충원에 안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마저도 좌파들은 친일부역자, 민족의 반역자를 현충원에 앉힐 수 없다. 이러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자리가 없다? 그런데 자리가 없다는 것은 저는 그냥 막 닦아놓고 말하겠습니다. 그냥 헛소리입니다. 자리가 없다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도 전 국가원수를 현충원에 앉힌다 했을 때 당시에 또 자리가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산을 깎아서라도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을 안장시켰던 게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다음에 최명신 장군을 비롯한 베트남 전쟁의 영웅이죠. 최명신 장군을 비롯한 여러 장군들도 자리가 없다. 그럴 때마다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분들을 안장시켰던 게 우리나라의 현충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은 차원이 달래. 많은 국가 유공자들이 있지만 서울현충원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서 백선엽 장군님이 만든 겁니다. 서울현충원을.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유공자들과 특히 한국전쟁 유공자들이 많이 안장이 됐어요. 그럼 상징성과 위상을 생각했을 때 백선엽 장군님이 서울현충원에 가야 됩니까? 대전현충원에 가야 됩니까? 대전현충원도 귀하죠. 그런데 상징성과 위상을 봤을 때 서울현충원의 전우들과 안장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당시의 문재인과 당시의 보훈처는 자리가 없다? 그마저도 좌파들은 당시에는 파묘하자 이러면서 폐학죄를 저질렀습니다. 문재인 보훈처가 당시에 어떤 짓을 했냐면 백선엽 장군님 프로필을 검색하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렇게 써놨어요. 웃긴 게 뭐냐면 국가 유공자의 기록을 살피게 돼 있는 게 현충원의 보관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도 그러고 있나 들어가서 오늘 새벽에 제가 검색해봤어요. 백선엽 검색해보니까 여기 뭐라 나와있냐면 비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박민식 보훈부 장관으로 체제가 바뀌고 이거 빨리 삭제한다고 지금 결정 내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이념적으로 뭐가 안 맞는 게 있어도 나라를 구한 영웅의 사자명예 회솔에 해당하고요. 이거는 사자한테 낙인을 찍는 행위죠. 이런 패륜적인 행위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은 이러한 행동을 왜 하냐면 간단합니다. 안 좋아하거든요. 대한민국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국전쟁 기념식 때 이 사람이 몇 번 참석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딱 한 번 참석했습니다. 5년 임기 내에 딱 한 번 참석한 사람이 문재인이다. 2018년 불참, 2017년 불참, 2019년 불참, 2021년 불참. 딱 한 번 참석했는데 그게 바로 2020년이다. 근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꼬박꼬박 가는 사람이 문재인이죠. 백선엽 장군이 서거했을 때 단 한 줄의 애도도 표시 안 했던 게 문재인이고 그럼 백선엽은 무시하는데 누구를 존경하냐? 김원봉,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언급하면서 국군의 뿌리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까? 문재인은 스웨덴에 가서 한반도 역사상 남북은 남의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다. 침공의 사례가 없다 얘기했잖아요. 장난합니까? 북한의 남침은 뭐가 되는 겁니까? 미국의 장군들과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백선엽 장군님을 찾아뵙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사로 와 있었던 해리에리스, 우리나라 주한미군 사령관들로 와 있었던 이러한 장군들 전부 다 백선엽 장군님. 나의 멘토다. 한국과 동맹의 영웅이다.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였다.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전쟁 영웅이고 군인의 상징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다부동 전투를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위대 간부 후보생들을 끌고 와갈 다부동 전투 연구하는 거 아세요? 다부동 전투 기념관 와가지고 이렇게 샅샅이 공부하고 갑니다. 문재인은 입버릇처럼 말했죠.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글쎄요.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공부하냐 물어보니까 여기 인솔하는 사람이 워낙 유명한 전투고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고 가는 거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본 자위대가. 그래서 정말로 이기는 나라는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는 치욕적인 역사를 직면을 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는 홍보하고 그 가치를 따르도록 국민들을 교육하는 나라가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워야 되는, 본받지 말아야 되는 김원봉을 비롯한 공산주의의 계보도는 숭상을 하면서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자유의 역사와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역사와 그러한 위인들은 완전히 캔슬, 지워버렸던 게 문재인이죠. 다시는 이런 나라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백선엽 장군은 왜 영웅인가? 이 낙동강 전투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낙동강이죠. 낙동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포항, 대구, 여기 밑에 마산지역까지 쭉 내려오는 경상남도를 기억자를 거꾸로 해서 흐르고 있는 강을 우리가 낙동강으로 합니다. 이 산은 전부 다 시체로 쌓여 있었고 전투가 끝나고 10년이 지나도 구덩이를 가보면 유해가 있을 정도로 사목한 전투였고 낙동강은 당시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당시에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김일성이가 8월 안까지 부산을 점령한다는 목적으로 파족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북한 전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전력을 이 낙동강에 전부 다 투사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미군이 최초로 상륙을 한 게 7월 1일 부산입니다. 그게 스미스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메가도가 빨리 보내가지고 스미스 부대가 부산에 도착해서 오산 중미령에서 한 판 붙었다가 깨집니다. 그 다음에 국군이 지연전을 펼쳐보지만 번번이 패배하게 되면서 8월 초가 되면 낙동강선이 딱 형성이 되죠. 그걸 바라보면서 당시에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여기서 물러나면 우린 죽는다. 스탠드 or die. 버티거나 우린 죽거나 여기서 그냥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는 각오로 싸워라. 이게 마지노선이다. 여기서 밀려면 나라가 끝난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영토의 10%만 남긴 채로 다 밀렸던 겁니다. 미군도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지만 풀열력이 아니야. 그러면서 워커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시간을 벌지 못하면 끝나버린다. 그래서 전선을 돌파하는 그런 무리한 작전을 펼치기보다도 대구 포항 그리고 이 마산을 잇는 이 Y선을 쫙 이은 다음에 여기서 버티는 작전을 펼쳐야 되고 당시에 이걸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마지노선이자 워커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도도 서울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대구로 그 다음에 8월 달이 되면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갈 만큼 나라가 거의 망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우리나라 이 나라가요 그냥 갑자기 생긴 거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생긴 나라가 아니고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이 뭉치고 16살짜리 17살짜리 18살짜리 학도병들이 엄마 나 전쟁 나갈게 도망갈 바에는 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죽을게 그러한 숭고한 희생들 내가 총은 없고 싸울 줄 모르더라도 내가 탄약과 폭탄을 날리기 위해서 지게라도 들고 내가 보급을 하겠다. 그러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염원과 희생이 뭉쳐가지고 지켜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갑자기 생긴 나라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나라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 된 거 아닙니다. 펼조선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나라의 위대한 리더십들이 있었는데 이승만, 메가더, 트루먼, 워커, 벤플리트 장군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백선엽 장군도 그 반열됐던 만큼 국가의 영웅이 되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현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인민군 깃발을 나벗기면서 돌진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백선엽 장군이 지켰던 지역은 어디냐? 대구 일대입니다. 대구를 비롯해서 대구와 낙동강사의 여기를 바부동이라고 하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달 반 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그러면 전력차가 어느 정도 되냐? 국군 1사단의 병력이 당시에는 8천이고 여기를 둘러쳤던 북한의 사단을 다 파면 2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과 산에서 올라가가지고 싸우고 피튀기게 싸우고 전투병이 모자라니까 학도병들을 충당해가지고 싸우는데 학도병들이 신입으로 들어와도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다 하루만에 다 죽으니까. 사이클이 계속 돌아요. 600명, 700명의 신입으로 들어와. 그러면 그날에 어차피 다 죽어. 그래서 전선에 싸우는 지휘관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병사들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담배가게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그렇게 싸웠던 게 바로 다부동 전투입니다. 그러면 다부동이 왜 전략적으로 중요하냐? 여기 보세요. 당시에 김일성의 전략이라는 거는 8월까지 부산을 점령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군이 전체가 다 상륙을 하게 되면 이거 절대 못 이긴다.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 같은 경우에도 스티코프를 통해서 명령을 딱 내렸던 게 너 한 달 반 안에 이거 전쟁 못 끝내면 이 전쟁 못 이긴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몸이 달아올라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전쟁을 끝내려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의 전략이 뭐냐? 밑에 마산 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포항 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 대구와 여기 다부동입니다. 여기를 뚫게 되면 이게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산 방향으로, 밀양 방향으로, 경주 방향으로 인민군이 그냥 막 들어오게 되면서 부산이 그냥 한방에 한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당시에 8월달의 전황은 절체절명이었다. 그래서 북한군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낙동강을 건너기 위해서 막 건너다가 미군의 폭격과 국군의 사격을 통해 낙동강 전체가 피로 물두고 난리가 났어요. 그다음에 이 산에서도 싸웁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도 싸우는데 당시에 여름이죠. 8월, 9월달은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37도까지 올라갑니다. 폭염이죠. 폭염에다가 배고프고 보급도 제대로 안 돼서 다부동 전투 같은 경우에는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싸웠던 전투가 부지기수입니다. 골짜기마다 시체와 유골이 가득하고 여름이니까 시체석은 내가 가득하죠. 이런 참혹한 전투가 바로 다부동 전투인데 8000대 2만의 싸움이 한 달 반 동안 유지가 되었다는 거 지옥 같은 나라들이죠. 그래서 당시에 백선엽 장군의 나이는 당시 기준으로 하면 30살입니다. 53년에 33살 나이로 육군대장을 달았으니까 이때 다부동 전투를 치렀던 것이고 8월 중순에 또 어떤 전투리도 있었냐면 328 고지 전투라는 건데 여기는 얼마나 치열했냐면 한 2주 동안에 주인이 15번 정도 바뀔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 하나 두고 이거를 2주 동안 놓고 싸웠는데 주인이 15번 정도 바뀌었고 우리나라 국군과 인민군 숫자 다 합하면 1만 명이 사망할 정도로 여기서 엎치락 뒤척했다는 거죠. 2주 동안 15번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새벽 1시에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당해서 고지를 뺏겼다. 근데 아침 8시쯤에 야 좀 쉬자. 우리가 한번 전투를 치렀고 한번 우리가 후퇴했기 때문에 좀 쉬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력이 북한군 측에 보강이 되면 더 밀고 내려오고 더 밀고 내려오고 더 밀고 내려와서 부산까지 밀리는 거니까 그래서 새벽 1시에 기습 공격을 당해서 고지를 내줬어요. 근데 잠도 못 자고 아침 7시쯤에 다시 반격을 해가지고 빼앗고 이렇게 2주 동안 계속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총알이 떨어지면 이제는 칼 갖고 싸우고 칼로 싸우다가 안되면 주먹 갖고 싸우고 바위로 내려치고 폭탄 맞아가지고 전우들의 팔다리가 날라가고 그런 전투들이 2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학도병들이 이렇게 충당이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이거 당시에 1사단 그러니까 백선업 장군이 이끌었었던 1사단이 입대한 학도병들 사진입니다. 이때 이 학생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 16살에서 18살이다. 기음으로 따지냐면 중3에서 고2죠. 근데 이분들이 당시에 남겼던 편지나 기록이나 회고록 같은 거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다가 인민군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가볼게요. 그런 편지가 있고요. 또한 피난행렬에 섞여서 비굴하게 도망갈 바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남긴 학도병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게 이런 학도병들이 몇백명 단위로 막 매일 충당이 되어도 이러한 고지 하나를 뺏는 전투가 너무 치열하고 미군이 아무리 폭격을 해도 바퀴벌레같이 밀고 내려오는 인민군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방어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고 죽어도 죽어도 끝나지 않는 전투가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22일 아침이 되면 북한군이 더 밀고 내려오는데 백선업 장군의 1사단 예하의 11년대 1대대 병력이 너무나 전투가 힘들어서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군 당시에 11년대 1대대와 함께 싸우고 있었던 미국의 27년대도 같이 싸우고 있었는데 국군의 한계의 대대 병력이 철수를 하는 걸 보니까 미국의 27년대도 전투의지가 꺾이는 거죠. 근데 그러한 소식을 들었던 미국의 사령부에서 백선업 장군한테 무전이 와가지고 지금 뭐하는 거냐 지금 후퇴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백선업 장군이 그 무전을 받고 황급하게 달려가가지고 이 명언을 날렸던 것이죠. 후퇴하고 있었던 대대 병력을 멈춰세워서 일단 바닥에 다 앉아라. 바닥에 다 앉아서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전에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다. 물러서면 바닷뿐이다. 우리가 밀리면 미군도 철수한다. 더 후퇴하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내가 앞장서겠으니 나를 따르라.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라고 얘기하고 돌질을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사단장입니다. 사단장이 뛰는 모습을 보고 병사들이 뜯어말려서 더 빨리 달려가지고 우리가 앞장서겠다 해가지고 이 전투가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의 역량과 정신력이란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던 병력이 오히려 더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달려드니까 당시에 인민군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기세가 꺾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냐 도망가던 병력이 오히려 더 용감하게 달려드니까 지원 병력이 왔나보다 착각한거죠. 인민군이. 그래서 당시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마이켈리스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미팔군 사령관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신병 신의 병사들이 싸우는 것 같이 용맹하게 싸운다. 그러면서 언덕을 가파르게 달려서 올라가던 국군의 모습을 보고 당시에 지원을 했었던 미국의 27년대도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겼다고. 그러면서 이러한 전투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런 다부동의 방어선이 유지가 되는 거야. 한 달 반 동안. 미친 듯이 폭격을 퍼붓고 탱크를 가져오고 로켓을 쏘고 폭탄을 쏟던지고 바퀴벌레같이 달려드는 이 인민군을 방어할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싸웠던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나만 살고 싶고 당연히 사람 이기심이 그런 게 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이러한 유능한 지휘관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유능한 지휘관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작은 틈들이 메워지게 됐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됐던 것이고 이러한 작은 틈들이 메워지게 되면서 메가도가 구상했던 모루와 망치라는 전략이 빵 먹히게 됐던 겁니다. 모루와 망치는 뭡니까? 모르는 낙동감 방어전투. 여기에다가 인민군을 묶어두고 망치는 인천상륙작전. 그래서 8월달에서 9월달까지 낙동감 방어선이 디펜스가 되면서 그 뒤에 인천상륙작전 메가도가 미 해군을 이끌고 뒤로 가가지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가지고 인민군의 허리를 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백선업 장군의 이러한 공헌도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감동받았던 거는 제가 조사를 하면서 6.25전쟁에 참전했었던 소년병으로 참전했었던 윤한수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소년병 전후회의 사무총장을 얘김을 하셨는데 다부동전투 기념관에서 당시에 생사고락을 함께했었던 전후회 사진을 펼쳐보이면서 활짝 웃고 계십니다. 이 2008년 사진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 또는 그 나라의 거대한 어떤 기억이 송두리째 날아간다는 거고 제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공부해도 이때 당시를 살았던 분들이 목격했었던 그런 공기 문화 파약의 어떤 냄새 피난 행렬에 섞여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생생한 표정들 미군들이 걸어다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캐치를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노인이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도서관이 불타는 것과 똑같다. 그 나라의 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이 나라가 이 나라 되기 위한 그 기반을 기억하지 않고 있고 이 나라가 이 나라 되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숭고한 희생을 몸소 실천했었던 사람들을 기억 속에서 지우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분들을 살리고 그러한 분들의 의미를 조명하고 그러한 분들의 위상과 형상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쫓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가치를 부활시켰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백선엽 장군의 동산 건립의 프로젝트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러한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